오줌 5연탁까지 되죠 리바이는 미카사는 3연탁밖에 안되는데 조사병단 애들 레벨 봐 S2명에 A1명에 급이 다르네 보급 뭐 먹으라는 건가본데 필요없어 보급 난 안 먹어도 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방어부위를 노리라는데 방어부위 절단 모드부위 다 절단해 그냥 그럼 내지 뭐 아 팔을 절단하는 얘기야 아 그러네 저기 방어부위라고 하는구나 남은 게 이제 얘 얼마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누워있어 연타 넣어줄라니까 쉬워 이건 보급받죠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순식간이야 어 잠깐만 야 과연 리바인을 깰 수 있을까? 과연 리바인 얘 깰 수 있을까? 메인 미션보다 더 어려우네 나왔어요 지금 자 템 가라 템 가라 자 이거는 진짜 빡센 애예요 얜 달라 난이도가 그냥 여기 있는 애가 아니야 완벽하게 와 피 나갔어 뭐야 간다 어 리바이어도 이게 체력이 잘 안 까이네 여기서 각성 게이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근데 확실히 리바이다 치료형 봐봐 좋았어 좋았어 확실히 리바이네 피가 달아 그래도 상당히 강한 놈이잖아 피가 달아 칼이 거의 깼다 오케이 됐어 자 불질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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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붙어 칼 던져버려 오케이 오케이 자 가스 먹고 이거 가스 없어도 안돼 이거 바로 보낼 수 있다 가자 아 미친 짧은 시간이었네 이런거 그냥 팔 끊어버리죠 그냥 아 아 아 아 너너루 앗 오 막장이야 church 개개개 세 heb 아니야 뭐 공격하면 안돼 큰일났다 칼날이 없는데 다 썼는데 템을 이것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건가 보급 많다 근데 보급 많아서 보급받고 가도 되겠다 보급 먼저 받고 가죠 어 발로 까였어 리바이 불욕이야 보급받으러 갑시다 안되겠어 보급 먼저 먹고 가야지 자 빠르게 먹고 갑시다 가스 먹고 아니야 근데 보급병들이 왜 제 근처로 가지? 뭐할려고 또 어어 가만있어봐 어어 잠깐만 보급병들 아니야 어 니들이 상대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다 괜히 사람 죄책감 늘게 하지마 와 미친 와아 뭐야 한쪽 팔이 약하니까 한쪽 팔부터 해야될 것 같다 야 이거 잘못하면 진짜 미션 실패한다 나 지금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치료 안하고 한번만 더 아니다 치료해야되 치료해야되 어 치료 치료 야아 거의 다 뱉어 오케이 됐어 이제 한쪽 팔 남았어 부스터가 없네 가스 좀 채우죠 가스 좀 채우죠 쟤는 음양탄이 약한가? 뭐 약하지? 음양탄이 약하네 오케이 오케이 크으씨 우와 음양탄 써가면서 해야돼 아 음양탄 쓸때는 또 목을 또 방어를 못하네 지금 보니까 칼이 없다 더 받았어야되 보급을 2차 보급 받으러 갑니다 거의 기쁨조네 기쁨조 진짜 나 궁금하네 얘 잡으면 도대체 뭐 줄까? 어떤 템을 줄까? 얘 얘를 잡으면은 강화템을 주긴 줄거 같애 됐어 드디어 끝났다 이제 이제 목만 때리면 돼 칼 던져버려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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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 오 Twist 가스가 없네 얘 가스 없어도 이길 수 있을 거 같은데 우 와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아 말도 안되네 간다 오케이 쳤다 피했어 이번엔 진짜 아작 한번 내자 경지라야 경지라 들어가면 안돼 오케이 어? 아 또 경지라를 냈잖아 자 체력 체력 먼저 자 됐어요 순식간에 배워버려야돼 경지라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야돼 아예 됐어 좋아좋아 이대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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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가 칼 던져 오케이 칼 던졌고 좋아좋아 좋아요 아주좋아요 아아 경지라 했어 경지라하면 칸날 나가기때문에 아 경지라 또했네 아아 어차피 칼날 얼마 없어서 괜찮아 자 아까보다 훨씬 나은 수월해 지금 좋아 어차피 목덜비 못닿을거면 지금 그냥 팔공극하는게 나아 칼 던져 아아 칼 던져 아아 칼 먼저 먹죠 이게 또 구멍을 휘두면 또 끝 저기 풀린다 와녀가 흘려버리네 체력은 많으니까 같이 무조건 먹어 그냥 연자 들어가구요 목덜민 안되 팔안쪽 깨고 보급받으러 가야되 이건 가야되 이건 보급받으러 가야되 오케이 됐어 하나 좋은 점은 있네 팀원들이 안잡히니까 그게 너무 수월하네 나도 버거운데 여기서 팀원들 구출 진짜 힘들거든요 치료하고 갑시다 이거 몰라고 햄버거 사왔다고요 햄버거를 다 먹었어 오우 미친 개쎄 어? 잠깐만 팔이 다시 생긴거냐 지금? 아냐아냐아냐 아 팔이 재생된거냐 지금? 내가 팔안쪽 끊고 갔는데 팔이 재생됐네 야 그러면 뭐야 킬각이 나온 상태로 몰아넣어야 된단 얘기야? 미쳤네 이거 미쳤네 이거 이거 진짜 죽이기 어렵겠네 그러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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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음향탄을 쓰고 목덜빈만 노려 이게 차라리 나갈거 같애 이게 차라리 나갈거 같애 이 방법으로 가 그냥 이게 훨씬 수월하네 그래그래 이 방법으로 가 그래 이 방법으로 가구 차라리 그냥 던져버려 그래 사람은 머리를 쓰는거지 거인처럼 할 수 없잖아 끝났다 이건 킬각이다 같이 공격하면 킬각이야 오케이 하아 됐어 음향탄 승인했지만 뭐 이 정도쯤이야 템 뭐 나왔을지 궁금하다 이 와중에 가운데는 사망했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지몬미 동료가 죽었는데 왜 기분이 좋을까 쟤를 죽였다는 것만으로도 난 기모치야 얘가 7명이나 죽였다고요? 가운데 있는 애가? 하하하하 어떡해 그러면 얘 깨면 임무가 끝나버리는데 어쩔 수 없었어 아 얘가 남아있긴 했네 7명 살릴 수 있었네 그러면 그러면 얘를 놔두고 만약에 가운데 2명을 죽였으면 얘가 더 빨리 나와가지고 아마 더 많이 죽었을거야 서브 깨다가 얘한테 더 죽었을거야 괜찮아아 얘가 더 죽였을 수도 있어 몰라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 정도는 뭐 쉽죠 반이 좀 잘라드릴게 반이 좀 잘라드릴게 반이 좀 잘라드릴게 내가 됐다 여러분 근데 트위치 아직 개쩔지 지금 4000k 내 60프레임 설정이라는데 아마 그 정도 될건데 보는데 뭐 보는데 뭐 이상 없잖아 그쵸? 됐다 어? 칼날이 없어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쇼부다 이건 쇼부 칠 수 있어 가나아아아 뭐야 가스도 없어? 회전 회오리 회전 회오리도 안돌아지네 둔탁하게 간다 으어우 막타샷 좋았어 하아 우리의 가치 모두 좋았다 오우 하아 하하하하 거기 냄새? 하이 내 미쳐서 여기서 거의 실험실 차리려고 하네 제발 제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거는 아 이건 진짜 내가 아 이걸 내가 S를 못 받네 긴급토벌 보수가 저건가본데 찬란한 거인결정 나온게 그건가보나 까비었어 아 진짜 까비네 이게 그 서브 죽여가지고 나온건가보야봐 아마 근데 이제 SSS 막기가 쉽지 않을거에요 어 SSS 막기가 이제 쉽지 않을거야 난이도 상승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겁니다 꽃밭의 리바이 약간 약간 청소충이니까 청소부 옷을 입고 하죠 청소충으로 가죠 간지나는 청소우산 진짜? 뭐야 왜그래 오카상이 왜 뭐라는거야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 뭐 이런 뜻인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는 아 스포 하시는 분들은 강태되니까 조심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방제를 안보고 오셨네 저분이 두시간을 스포를 안했는데 저분이 말하듯이네 아까 말하던 대로다 오늘 벽 외 조사에선 더 멀리 나가 나아가 거점 확보에 나선다 알았다 일빈 네 힘이 필요하다 언제라도 싸우 수 있도록 준비라도 지금이야